수요일입니다. 명석이와 함께 명석해지는 시간, 명석한 알고리즘이 돌아왔다는 뜻이죠. 자, 오늘은 또 시장 얘기를 여러가지 알고리즘으로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뭔가 좀 빠질 때가 됐다 싶었더니 지난주부터 확실히 조정장은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간밤에는 올라가니까 방향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락이다, 상승이다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요즘 시장을 보면 하락한 날은 하락한 이유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상승한 날은 상승한 이유를 찾아내고요. 뭐 때문에 하락했다, 뭐 때문에 상승했다가 아니라 어? 상승했네? 그럼 뭐 때문이었지? 약간 이렇게 되는 느낌이라서 이게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다가 알고리즘을 열심히 뜯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 이 섹터를 또 가져가야겠구나라는 결론까지 이어지더라고요.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뉴욕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죠. 웬해튼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바로 그 자료입니다. Fear and greed, 공포와 탐욕지수, 공탐지수라고 얘기를 하죠. 확실하여 좀 불안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조정이 좀 시작됐습니다. 계속해서 좀 욕심이 그득그득하다, 탐욕이 그득그득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좀 벗겨지는 과정에서 지난주에 조정이 좀 나왔고요. 보니까 또 빅스지수, 이것도 사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변동성을 갖고 있는데 빅스지수가 이 정도로 떨어졌을 정도면 확실히 요즘 좀 변동성 없이 많이 올라오기는 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역시나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나스닥이 8주 동안 올라가면 9주째부터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주가 딱 9주째였고요. 이번주가 10주째니까 이번주에도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간밤에는 좀 올랐지만 아직 수목금이 남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어쩌면 다음주, 다다음주까지도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걸 하락장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가라고 오해할 만한 두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물론 개별적인 이슈는 있죠. 블랙록에서 ETF, 현물 ETF를 또 추진한다, 신청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급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나스닥이 이렇게 9주 만에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은 오른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 전쟁이 터졌거나 질병이 퍼졌거나 이런 엄청난 악재가 터진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한 한 달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테크주가 좀 목에 찼다. 이제 경기민감주로 눈을 돌리는 게 어떨까라고 했는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기민감주는 괜찮았거든요. 성장주는 떨어지고 있지만 경기민감주는 좀 올라오는 모습 나타났기 때문에 뭐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종별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지 막 본격적인 하락장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들이 비트코인이나 경기민감주에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면 경기민감주를 계속 가져가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도 또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경기민감주가 올라온 로직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테크주가 AI라는 거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쭉 이렇게 끌어당겼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쓰고 나니까 이제 에너지가 소진이 된 거죠. 그러면 다른 모멘텀 어디 없나 보다 보니까 리슈어링이라고 하는 굳이 이제 탈세 개화를 시켜서 굳이 이제 공장을 따로 짓는 아마 그게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니까 여러 가지로 추진을 하는 거겠지만 그런데 공장을 이제 뚝딱뚝딱 만들기 시작하면 이건 되게 장기적인 프로젝트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장기 모멘텀을 끌고 와서 경기민감주 이쪽에 이걸로 쓰면 되겠네 하고 증시가 좀 움직였던 부분인데 하지만 지금은 문제가 있는 게 단기적으로 당장 실적 시즌이 도래했거든요. 단기 실적을 놓고 보자면 불안한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페덱스가 우리 경기민감주의 아주 대표적인 부분이잖아요. 물동량을 가지고 체크를 하니까 그런데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고 주가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반기에도 아직까지 물동량이 그렇게 회복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간밤에는 경기 지표들이 다 좋아서 페덱스의 주가도 좀 올라왔지만 그 경기 지표들이 좋았던 게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분석도 여전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페덱스의 물동량도 보셨지만 지난주에 발표됐던 제조업 PMI가 계속 밑으로 꽂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방향성을 보시면 계속 아래쪽, 아래쪽, 아래쪽 특히나 유럽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최저점을 더 밑으로 파고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이렇게 계속 둔화되는데 경기 민감주를 사라?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맞는 거죠.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맞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실적 시즌이 도래했고 2분기 실적들이 발표될 텐데 과연 좋을까? 절대 그러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 결국 돌고 돌아서 올해의 주인공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탐욕이 그득그득한 상황에서 그 탐욕이 좀 빠지면서 지수가 조정이 나왔고 물론 그 탐욕은 다 성장주에 몰려있었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주인공은 여전히 이쪽 테크주라는 게 변함이 없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테크주가 실적 시즌이라는 그 주제에도 맞아요. 보시다시피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올해는 조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애플만 해도 올해는 약간 좀 떨어질 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안 좋았던 거 다 걷어냈어요. 근데 저 정도를 만들려면 하반기에는 조금 더 좋아져야 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 내후년 계속 역대급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실적을 조금 조금씩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테크주를 아마 중심에 계속 놔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가지고 이제 여의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제가 실적 시즌과 실적 장세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금융 장세, 역금융 장세, 실적 장세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국내 증시도 똑같다고 합니다. 이 금융 장세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금융 시스템에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금리가 계속 떨어지거나 아니면 금리가 고점에 다다라서 더 이상 오를 것 같지 않거나 그럴 때 이제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반등을 하는데 그러다가 실적에 맞추는 실적 장세로 가기까지 과도기가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PE 조정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국면이 2003년, 2009년, 2021년에 일어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크주가 너무 과열된 것이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주가 좀 많이 미리 올라갔던 것이 조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국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역시나 똑같습니다. 지난주에 주간 등락률 상위와 하위 업종인데 상위 업종의 운수장비, 건설업, 비금속광물, 종이목재 유통, 사실 최근에 많이 보지 못했던 그런 섹터잖아요. 경기민감주가 상승 쪽으로 올라왔고 반대로 서비스업, 전기전자 이렇게 랠리를 이끌었던 섹터가 좀 부진했던 쪽으로 확실히 차별화가 되고 있는 게 뉴욕 증시와 국내 증시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말 사이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서 국내 증시가 코스피가 2600, 2500대까지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또 사고 있는 업종이 있더라. 기계, 조선, 자동차, 반도체. 어떤 공통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뭐 경기민감주 쪽이 좋다고 하더니 기계 조선이 좋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잘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무엇을?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잖아요. 우리나라 내수로 뭐 먹고 살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수출이 보시다시피 정말 몇 안 되는 플러스를 내고 있는 업종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승용 자동차 그리고 선박 자동차 부품 정도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 자동차주가 이번 실적 시즌, 2분기 실적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가장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자동차 쪽은 저쪽 보시면 반도체는 여기 여전히 바닷건에 머물러 있는데 자동차의 수출은 정말 눈부시게 올라갑니다. 저 부분들이 2분기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최근에 자동차주가 좀 좋은 거고요. 그럼 반도체주는 저렇게 바닥을 기고 있는데 아까 말했던 외국인이 산다는 4개 업종에 왜 들어가느냐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전망이 급속도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지수가 보시다시피 꺾은성 그래프 급격하게 올라가죠. 그런데 이게 오른쪽 보시면 반도체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지수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의 하반기 전망이 의외로 좋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계속 좀 부진할 것이다 부진할 것이다 얘기했던 게 그 시기가 좀 남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아마 그 배경에는 AI를 비롯한 첨단 산업의 발전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당기고 있는 것이 그 뒷배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7월 7일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거든요. 다음 주 한 주 남아서 특별히 반도체 실적에 대해서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명품은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명품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그만큼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비싸서 못 사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변곡점에 있을 때는 그 비싼 근거들이 분명히 있기 마련이거든요. 보시면 최근에 조정이 나왔어도 좀 덜 빠지는 섹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적 시즌에 더 큰 저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여전히 섹터로 미국 쪽에서는 테크주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는 자동차 반도체 조선 쪽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명석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